네 그렇습니다.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 데뷔 초, 방탄소년단은 오기와 패기, 열정과 독기를 무기삼아 감히 액측도 할 수 없는 그런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. 정말 누구보다 더 성공하고 싶었습니다. 제가 작은 회사에서 대비해 많은 어려움, 걱정과 맞서가며 어쩌면 무모하고 어쩌면 바보 같을 만큼 앞뒤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.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지만 먼 훗날 다 추억이 될 것이고 지금 힘든 것들은 다 지나갈 것이다. 그렇게 절실하게 주문을 외웠던 것 같습니다.